세종 정책 브리프로 이미 발간한 바이든 행정부 외계 정책 전망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했죠. 지난 4년간 소위 트럼프 행정부 치하에서 미국의 외계 정책도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소위 미국 우선주의 외계 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여러 면에서 갈등을 양상을 보인 그런 한 4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날 출범을 하긴 했는데 지난 4년간 쌓인 트럼프 행정부의 레거시를 어떻게 극복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트럼프 4년의 평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시대 외계 정책으로는 여러 가지 레거시가 있겠습니다만 주요 성과도 물론 있어요. 대표적인 걸 본다면 기업의 감세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활동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규제도 철포를 했고 그 덕에 트럼프 시대 시절에 미국 경제는 일종의 호황 그리고 실업률 감소 이런 성과를 보이긴 했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입장 이런 걸 펴므로써 중국의 공세를 한바탕 꺾는 이런 성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프타 개정처럼 무역협정을 개정해서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크라인을 지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아랍 관계 정상화 이건 중요한 외계적 성과가 봐요. 그런 성과에 비해서 트럼프 레거시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세 가지 실패를 우리가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민주주의의 퇴조, 두 번째는 COVID-19 대응의 실패,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 이것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거시를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웠죠.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그 기치하에 미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앞세우는 이런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정책 4년의 결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상당히 약화가 됐고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주도해온 다자주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상당히 퇴조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대선 전에 포리너 피우스 같은 기고문을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세 가지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첫 번째가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회 난입한 것, 다들 보셨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민주주의 같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미국의 민주주의 모습이 형편없이 망가진, 이게 트럼프의 레거시였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겠다는 게 첫 번째 공약이었고요. 그래서 취임 첫 해에 소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어요. 외교하고 중산층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진 것은 사실상 중산층이 붕괴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를 지지한 백인 중산층들, 다 로스트벨트의 몰락한 중산층들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교육 수준은 낮은 블루 칼라, 화이트, 백인들이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중산층이 건전해지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으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펴겠다. 그런 걸 내세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가장 중요한 건데 국제사회의 리더의 자리로 복귀를 하겠다. 트럼프 시대에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굉장히 많은 국제 기구라든지 제외도 탈투를 했죠.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있겠습니까? 파리 기구 협약 탈투를 했고요. 그나마 러시아와의 INF, 중거리 핵전쟁 폐기 조약도 탈투를 했고 이란과의 핵 합의인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도 탈투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소위 자유무역 체제도 근간이 굉장히 흔들린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 회복하는, 다시 복귀하는 이런 수준으로 가겠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취임식, 여러분들 연설문을 잘 보셨으면 알겠지만 가장 많이 강졌된 단어가 뭘까요? 바로 유니티, 단합이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4년을 지나면서 미국 국내적으로 정치가 분열이 되고 모든 면에서 외교 정책도 분열이 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든에 많은 중점을 두겠다 그런 걸 밝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본다면 바이든 시대 외교 정책의 두 축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치와 규범을 중심하는 이 전통적인 민주당 방식의 외교, 이게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역시 트럼프가 역화시킨 다자주의 회복, 국제협력의 부활, 이게 중요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는 첫날 17개 행정명령에 소명을 하면서 상당 부분 트럼프 레거시 지우기, 트럼프 뒤집기 정책을 많이 선을 보였는데 앞으로 상당 기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자신이 공약한 외교 정책의 여러 목표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에 비해서 다른 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 첫째는 미국 우선주의 혹은 트럼피즘의 지속, 두 번째는 대중국 강경 노선의 지속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 건국이 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건너온 앵글러 섹슨이 기초한 그런 국가입니다. 원래부터 백연 우월주의가 존재하는 그런 국가예요. 다만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백연 우월주의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끄집어내어서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얘기가 없었는데 트럼프는 그런 걸 아무 거리낌 없이 한 거죠. 그 결과 오늘날 보고 있는 미국 국내 정책 분열은 바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국내 정책 분열을 극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럼프 지지 세력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바이든이 집권을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내 취약계층을 중시한다. 이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 메시지를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피즘이 계속 지속되고 트럼프 대통령 비록 물러나긴 했지만 2024년 대선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성할 거라고 예측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대중국 강경 노선입니다. 트럼프가 대중국 강경 노선을 편 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크가 국무장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방식은 맞지 않았지만 중국을 옳게 인식을 했다. 그러니까 대중국 강경 노선은 지금 바이든이든 트럼프는 다 공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그리고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 인식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한 지난 40여 년간 미국이 중국을 포용, 인게이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 일정한 기대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포용해서 국제사회를 끌어들이면 중국이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수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제는 좀 더 투명한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가치의 변화에 있어서도 인권이라든지 법치 이런 게 증진될 거로 기대를 했는데 지난 40여 년간 그렇게 됐네요. 오히려 중국은 그 반대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40여 년간 중국을 포용한 정책이 사실은 실패로 끝났고 앞으로는 중국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미국 내의 공통적인 대중국 인식입니다. 그래서 대중국 강경 노선이 바이든 행정부 때도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말씀드린 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당분간 취임 초기에 집중할 외계 관련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한 7개 정도를 점포 받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COVID-19 대응입니다. 집권 100일 만에 1억 명 접종을 하겠다든지 어떻게 하든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의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정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기 침체 대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과제가 되겠죠. 두 번째 과제는 역시 강대국 관계의 재설정입니다. 특히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 중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체제 경쟁이요, 이념 경쟁이요, 가치 경쟁이라는 점을 이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경쟁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고문을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생에서 중국의 가치를 바꾸려고 하고 공산당이 1등이 지배하는 독재 체제를 개선하려고 이런 노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그리고 러시아와 같으면 지난 몇 번 미국의 대선에 러시아 해킹 같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영향을 미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도 굉장히 강강한 이런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전략과 동맹 정책인데 역시 동맹 관계의 회복, 동맹 관계의 리셋, 그리고 동맹과 우방을 함께 묶는 네트워킹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대서양,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 회복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죠. 여기에는 물론 한국도 포함이 되고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같은 소위 코드 국가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거버넌스 및 다자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당장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구협회에 재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WHO도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UN인권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기구를 다시 재활성화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경제통상정책이에요. 바이든의 통상정책 또한 과치와 규범을 매우 중시하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굉장히 투명한 경제방식, 공정한 경쟁 이런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핵심 전략산업, 예를 들어 의료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국가 핵심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는 소위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가치사절 재편성 문제 이걸 굉장히 중시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제통상정책에서도 예상되는 것을 또 인권하고 환경규정 같은 거 이게 굉장히 강화가 될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대별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비확산민 안보 문제인데 핵심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란 문제, 하나는 북한 문제. 이란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탈퇴한 JCPOA 그걸 재협상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국가안보회의에서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도 북핵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동맹,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나면 과연 어떤 정책이 나올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새로운 정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외계선을 전망을 해봤을 때 그럼 한미 관계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는 한미동맹의 현안 문제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방위비 분담 협상안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방위비 분담금을 500%를 증액해달라. 이런 걸 요구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 동맹을 갈취하는 건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방위비 분담을 앞세워가지고 주한민국을 철수하는 그거로 협박하지도 않겠다. 그런 입장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지난달에 방위비 분담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겐이 됐습니다. 첫 해 13.5% 증가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동맹 현안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은 줄어들겠지만 다만 앞으로 새로운 부담이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역시 바이든이 지향하는 이 가치 외계에 우리는 얼마나 부응할 것인가. 그리고 동맹을 네트워킹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겐 새로운 부담이 되는 거죠. 가치 외계는 단적인 얘기죠.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최근에 와서 계속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북한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못지않게 인권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다. 이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고려해서 UN이라든지 이런 데서 북한의 인권 결연에 우리는 참여를 하지 않는 일임정인데 그럼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계속 이루게 될 것인가.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우리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중시하고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신경을 쓴다는 이 메시지를 발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네트워크 여기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이 문제는 단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드 플러스에 한국에 참여하느냐 맞냐 그런 거죠. 지금 한국 일각에서는 한국이 코드 플러스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국이 반중 군사동맹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시기상조적인 그런 걱정이에요. 아시다시피 코드는 아직 공식 합의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논의하는 내용도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에요. 무엇보다도 특히 인도가 이 코드의 군사화를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도는 동맹 같은 복잡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는 비동맹의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코드는 사실은 영내 공통의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공통의 안보의 논의장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코드 정상회담에서도 코로나 전문가, 코비드 전문가 워킹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첨단의 기술 워킹그룹이라든지 이런 비정치적인 워킹그룹을 발전시키기로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도 코드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이 코드가 대중국 반 군사동맹이 되기 전에 이 코드와 열린 자서를 협력하다는 입장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할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전통을 재검토하는 동안 우리의 솔직한 우려, 북한에 관련된 우려 그 다음에 중국에 관련된 우리의 미묘한 입장 이런 걸 솔직히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앞으로 미중 관계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이 체제 경쟁, 전략 경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국가들은 오래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안보는 미국과 중국은 경제는 중국과 이렇게 안미 경쟁하는 시절은 이미 지났고 우리로서는 될 수 있으면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 국익과 외계를 펼치는 이런 것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과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되고 경제에 중국이 중요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더 줄여야 되는 소위 우리가 한 군데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요새 국제적 관계에서 무기화된 상호의존이라는 걸 그런 개념이 통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한 군데에 너무 의존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약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은 심각하게 깨닫고 한국의 우리 외계안보 지평을 다양화하는 이런 노력을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전망되는 외교와 한국의 한미관계에 대한 화면을 잠깐 같이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